오늘은 황소그름님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네요.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황소그름. 황소그름처럼 꾸준히 가다 보면 꾸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실과 진실과 성실과 정의와 진지함이 성리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소그름. 참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황소그름처럼 인생도 살고 황소그름처럼 그렇게 나라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작심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좀 깊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댓글에 한 분이 2019년 4월 5일에 실시됐던 창원시 성산구의 보궐선거가 분명히 조작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도 4.15 총선 사이에 있었던 보궐선거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사에 해당하는 그런 제야 전문가 함께 긴급 sos를 진정했더만 상세히 파헤쳐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조작술 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진보해왔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주제일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앞날과 또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의 앞날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는데 창원시 성산구에 있었던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 4.15 창원시 성산구의 선거 그리고 그 이전 선거를 보게 되면 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해왔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심이 부재하거나 양심이 마비인 사람인 같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 뭐 버프가 심하네요.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면 버프가 심한 모양입니다.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딱 이야기하니까 버프가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잘 들리는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여러분께서 총료를 시켜버렸구나.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형식과 함께하는 내용은 til요. 여러분께서의 형식과 연구를 시켜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저는 이것도 제 가르치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unfold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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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방송이 끊겨 가지고 완전히 삭제 를 해버렸습니다. 이 방송이 참 탄압이 심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크게 가졌던 적은 없지만 방송 환경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애써 이러분들 죽 써 가지고 뭐 준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11월 18일 오늘 방송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좀 조작을 깊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2019년도에 창원 성산구 4월 5일 보궐선거 보궐선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선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방송 상태가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감시를 하는지 그렇게 방송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끊기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래도 끊지는 않고 그냥 방송 버퍼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방해를 하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뉴스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 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참 존경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잘 들었네요. 6.25 전쟁 때 대구를 빼앗기지 않은 점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초기에 아주 역군이었던가 하고 세 번째가 아주 이제 재미나는데 대구 광역시의 더위가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분지니까 대구의 더위를 잘 이겨내신 부분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검찰 내에서 이제 모든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경력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고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변호사 길을 가거나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발동이 이제 걸렸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은 정치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대구 광역시를 방문해 가지고 한 3시간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펜사인에 비슷하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동대구역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3시간 동안 이제 펜사인에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오늘 신문들이 조선은 온라인판에서 일면 톱기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 대구광역시 방문을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도 대구를 방문한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행적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이제 출마를 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딱 그 이야기를 제가 듣자마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참 꾀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4년 또 총선에 서울에서 출마하게 되면 강남 3구 정도에 출마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쪽은 원래 이제 보수 섹세가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하더라도 무난하게 강남 3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 7.5% 정도를 2024년 총선에 있게 조작을 하게 되면 강남 3구 8자리 가운데서도 3자리 정도밖에 국민의 힘이 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상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마는 강북 지역이나 강남 외의 일체 모든 지역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그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확보된 유령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 슈퍼 울트라 한동훈이 나오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은 여러분들 서울에 어디 나오든지 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관위가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10번째 부정선거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입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출마하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 결과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첫 발을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서울특별시나 49개 지역구 그리고 경기도 49개 여러분들 59개 지역구에 어디서 출마하든지 간에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시박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아직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그런 대단한 그런 위력적인 사전투표의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씨가 대구 강력시에서 출마하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당일 투표에서 몰표가 여러분들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출마하는 국민의힘 여러분들 후보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대구에서 출마하게 되면 그야말로 비단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꾀돌이의 안전빵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동훈은 당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겠지만 있다면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출마하시오 아니면 경상북도에 출마하거나 그런데 당신이 예를 들면 자기 실력을 과신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출마하거나 경기도에 출마하게 되면 당신은 정확하게 관역을 설정한 것처럼 낙선을 시킬 것이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씨가 대구에 출마하게 되면 비단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 인생이 슬슬 풀리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한동훈 씨도 검찰의 생활하면서 상명하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한 국가의 가장 큰 일인 선거부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하지만 훗날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